그 다음에 이예란의 작사 작곡가 김종환이라고 정환이의 인생 그 다음에 어머니 여러분들 늘 질식처럼 인생 떠돌더라도 늘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사는 게 인생이랍니다 마음이 있는 거 넓은 바다에 다 버리시랍니다 세 곡을 접속곡으로 훑돌러드릴 테니까 아끼시는 마음으로 한 번도 받음 없이 함성박기 박수 가자 박수레 나오니 안 얘기하라 이런 노래 불러줄 때가 좋아 말야 하자 모두 박수레도 칩시어 맨날 인생아 우리 장반만 우리 장반만 아 safety 안녕히계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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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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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